예상치 못한 오류를 버그라고 합니다. 버그를 없애는 행위를 디버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그를 없애는 기술과 버그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급자는 문제를 잘 해결하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5만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중급자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이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능숙해지면 갑자기 코딩이 짠하고 편안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코딩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진짜 문제와 씨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선 이 문제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인 오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타는 당대위에 발견되지 않는다. 저희가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코딩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두 달 정도 밤낮 없이 코딩에 몰두했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는데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을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을 뜨면 코드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코드가 보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알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특수문자가 코드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허망함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더니 제가 책을 안 보고 코딩하고 있더라고요. 오타가 없으면 진도가 빨리 나가요. 하지만 오타는 실력을 확정시켜줍니다. 어쩌면 우리 뇌는 실력을 확정해야 되는 순간에 교묘하게 오타를 파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오타를 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긍정하는 겁니다. 오타가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게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코딩은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까지는 아니래도 고독한 작업입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세요. 한편 오타는 사실 행복한 오류예요. 오류에는 행복한 오류가 있고 불행한 오류가 있거든요. 행복한 오류는 문법 에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불행한 오류는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기획서를 잘못 봤거나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상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는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통신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버그를 찾아내는 유용한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유용한 디버깅 도구입니다. 내시경 카메라처럼 코드에 침투시켜서 데이터를 화면에 찍어볼 수 있거든요.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드는 a의 변수값을 출력해요. a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1이 출력될 것을 예상하는 거죠. 실행을 했더니 8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a의 값을 바꾸는 어떤 문제가 되는 코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선택한 저 안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찾아야 될 저 범위 가운데가 어디예요? 한 여기쯤 아닌가요? 여기쯤에서 프린트 a의 값이 무엇인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8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코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쪽에 문제가 되는 코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저는 이거를 컷해서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이 중간쯤에다가 다시 프린트를 갖다 놔보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가 1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되는 코드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다시 반을 뚝 잘라서 갖다 놓고 실행을 해봅니다. 어?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갖다 놓고 실행했더니 또 1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여기 있는 a는 8이라는 저 코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지우거나 또 여기 있는 값을 1로 바꾸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제로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가 1억 줄이었다면 지금 제가 반씩 잘라가면서 찾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면 27번이면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프린트문을 잘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를 추적하는데 프린트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비유하자면 내식경 카메라 같은 거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디버거라는 게 있어요. 이 디버거는 내식경 카메라랑은 또 다른 차원의 병원에서 쓰는 MRI, 자기 공명 영상 같이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키고 한 줄 한 줄 데이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디버거는 소스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는데도 더없이 좋은 도구입니다. 자, 디버거를 살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코드입니다. 저 a의 값을 다시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문제의 코드입니다. 자, 우리 디버거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자,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디버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디터가 제공하는 디버거를 쓰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디버거를 제공해요. 하지만 다른 에디터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에디터의 디버거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사용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Run & Debug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또는 여기 Run에 클릭해보면 Start Debugging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디버깅을 할지를 지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저는 A는 1이다라고 하는 이 다음에 나오는 여기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디버깅을 시작하겠다는 뜻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Break Point라는 게 생깁니다. 즉, 실행을 브레이킹하는 포인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Run & Debug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파이썬 파일을 디버깅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 파일을 선택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때의 이 노란색 화살표는 여기까지 실행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A는 1이다라고 하는 저 코드가 이미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저 변수, variable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이렇게 UI여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한 줄만 실행시켜볼까요? 자, 실행시킬 때는 여기에 보면 Step Over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메뉴를 클릭하면 한 줄만 실행되는 거예요. 자, 노란색 화살표가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갔기 때문에 지금 B가 2라는 코드가 실행됐고 그에 따라서 B는 이제 2가 됐습니다. 대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실행을 시키다가 저 문제의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여기 A가 1에서 2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아, 이걸 보고 아,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문제를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을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 있는 Step Over를 계속 실행시켜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가 나타날 때까지 한 번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르면 다음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끝나겠죠. 또는 여기서 중지시키고 싶다면 저 네모를 클릭하면 중지가 되고요. 다시 실행시키고 싶다면 저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죠. 하지만 좋은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입문자일수록 도구가 좋아야 돼요. 중급자는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좋은 도구를 씁니다. 최소한의 목표를 추구하실 때 좋은 도구를 이용하세요. 프린터와 디버거를 사용하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분 좋죠?